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일상에서 느꼈던 과학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과학 유튜버가 쉽게 설명해 주는데요. 겨울에도 오리나 원앙은 차가운 무리를 유유히 떠다니죠. 추운 날씨에도 오리가 동상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전국의 대부분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추운 겨울 잘 보내고 있나요? 저는 따뜻한 옷을 껴입으면서 추위를 이겨내고 있어요. 하지만 겨울잠도 자지 않는 연약한 새들은 어떻게 추위를 이겨낼까요? 심지어 추운 겨울에도 오리나 원앙 같은 새들은 차가운 물 위에 유유히 떠다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얼음장 같은 차가운 물 속에 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단 10분도 못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추운 겨울 물 속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오이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결은 바로 오리의 다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단열에 있답니다. 오리의 다리가 열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궁금한 S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의 발이 어떻게 열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었는지 알아보기에 앞서 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전달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이란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에너지들 중 하나로서 물체를 이루고 있는 아주 작은 구성성분 즉 분자들의 떨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분자들의 떨림이 크면 클수록 열 에너지가 높고 분자들의 떨림이 작으면 작을수록 열 에너지가 낮은 것을 의미하죠. 이런 분자들의 떨림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온도이며 떨림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온도를 적으면 적을수록 낮은 온도를 가지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높은 온도를 가진 물체가 낮은 온도를 가진 물체를 만나게 되면 분자의 떨림 또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전달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열 에너지의 전달은 두 물체를 이루는 분자들의 떨림이 같아지는 상태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진행된다. 이처럼 물체와 물체가 접촉해서 접촉면을 따라서 서로의 열을 전달하고 주고받는 이러한 과정을 물리학에서는 열 전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뜨거운 머리를 차가운 얼음으로 식히는 것과 같은 원리죠. 열 전도 현상을 설명하는 법칙을 열 전도의 법칙 또는 뿌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법칙의 내용은 비교적 간단한데요. 맞담원 우체 사이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온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열이 빠르게 전달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죠. 바꿔 말하면 접촉한 물체와의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열 손실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사람의 체온은 36.5도이고 오리의 체온은 약 40도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오리가 물에 들어갔을 때 사람보다 훨씬 더 온도차가 크게 나서 더 빨리 열이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오리의 다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열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비밀은 바로 오리의 다리에 있는 동맥과 정맥 때문입니다. 오리의 다리의 혈관은 동맥과 정맥이 가깝게 붙어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정 부분에서는 동맥과 정맥이 여러 가닥으로 나뉘어 그물처럼 얽혀있죠. 오리의 경우 심장에서 나온 뜨거운 피가 동맥을 따라 흘러내려오다가 다리에 와서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정맥의 열을 빼앗깁니다. 이렇게 온도가 내려간 피는 발에서부터 정맥을 따라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동맥에 열을 얻어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구조를 생물학에서는 역류 열교환 구조라고 부릅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정맥혈이 동맥혈과 열교환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가깝게 밀착된 구조를 의미하죠. 반대로 다리 속 동맥과 정맥이 나란히 붙어있지 않아 열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피가 식지 않고 다리를 지나 외부로 노출된 발까지 내려간다면 추운 겨울에 체온을 엄청나게 많이 빼앗기게 되겠죠. 또 그렇게 차가워진 피가 심장으로 바로 올라간다면 체온이 쉽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오리의 다리 속 동맥에는 일종의 밸브가 있는데요. 이 밸브는 피의 흐름을 느리게 또는 빠르게 조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외부 환경에 따라 다리의 온도가 바뀐다는 이야기인데요. 듀크대의 논문에 따르면 영하의 날씨에도 오리의 다리와 발의 피부 조직이 얼지 않는 것은 체온이 0도씨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피의 흐름이 증가하기 때문이고 실험을 통해 이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이외에도 오리의 발에도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리의 다리와 발은 딱딱한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더운 피가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다고 합니다. 발을 움직이는 근육 또한 다리의 위쪽에 몰려있죠. 또한 추운 지방에 사는 조류일수록 다리 속 동맥, 정맥의 그물망이 더 정교해 열 교환을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발로 가는 혈류 조절과 피아 지방에서의 생리학적 방어작용 등으로 추운 겨울에도 더 잘 견딜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이유로 오리는 차가운 얼음물 위에 둥둥 떠다녀도 체온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오늘 얼음물 위에서도 오리의 다리가 얼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다리 속 혈관들의 열 교환 같은 방법으로 체온 유지에 뛰어난 새들이 살아나오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 게 아닐까 하는 쟁의 있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궁금한 에스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사이언스 투데이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에스였습니다.